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MSC 소프트웨어는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 쓰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이 MSC 소프트웨어가 약 3년 전에 스웨덴에 있는 헥사곤 산하의 인수합병이 되었고 현재는 헥사곤 AB 산하의 MSC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중요성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요 여기에 ADAS나 Autonomous 쪽에 시뮬레이션의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헥사곤 산하에서는 여러 다른 솔루션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라이카 지오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라이다 스캔 가지고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PS로 세계 1등인 노바텔도 저희 그룹사에 속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utonomous Stuff라는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인테그레이션하고 제작해서 리서치 기관이나 OEM, TIER1들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AMS라는 다물체 동력학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환경 그리고 측정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지금 현재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ADAS나 AV 차량의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비레즈사의 VTD라는 제품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비레즈사는 독일에서 미넨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약 20년 이상 버추얼 테스트나 ADAS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MSC 소프트웨어 1원이고요 그리고 이 MSC 소프트웨어는 헥사군 AB 산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바텔이라든지 라이카 지오 시스템, 오토노문 스토프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VTD를 말씀을 드릴 텐데 VTD는 어떤 가상의 환경을 구축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TD를 이용해서 Perception 쪽, 로컬라이제이션 맵들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실제 세상을 가상으로 가져와서 이 안에 차량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ADAS 기능, 오토노문스 기능 등등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비가 오는 이런 환경들도 구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준화입니다 저희 회사 툴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사의 툴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고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파일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레즈사에서는 오픈드라이브, 오픈시나리오, 오픈CRG라는 규격화된 파일 표준을 개발하였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픈CRG 같은 경우는 도로의 노면을 정의해 주는 파일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픈시나리오는 이런 가상 환경에서 움직이는 동척 개체들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주는 그런 파일의 규약이고요 오픈드라이브는 그 이외의 개체들 움직이는 차량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도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약해 주는 파일의 표준입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규격에 맞춰서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시면 저희 회사 툴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 툴 또는 타사 하드웨어랑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오픈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는 정적인 환경, 스태틱 엠바리먼트라고 하는데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굴삭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VTD 안에서 직접 모델링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SUV 차량 위에 라이다 스캐너를 장착을 하고 이 차량이 시속 100km 파워로 진행했을 때 주변부의 모든 데이터를 라이다로 스캐너해서 점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판교, 분당, 서울 아니면 사용자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을 다 메저링을 해서 저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안으로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트롤러, 즉 휴먼 드라이버 운전자라든지 ADAS나 HAD 펑션 그리고 사용자의 움직임들을 컨트롤 로직을 제어하거나 그 다음에 인지하거나 아니면 검증하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VTD 안에서 심플한 비이클 다이나믹 모델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이클 다이나믹 모델이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요구될 때 저희 자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MSG 아담스 카를 이용해서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픽 모델에 있어서는 오픈 GL도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통해서 레이가 움직이는 것을 세 번 이상에 쫓아가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 다른 슬라이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영상은 트래픽 시뮬레이션을 가상 환경에서 한 겁니다 앞차가 지나갈 때 뒤차가 주행을 차선 변경을 하면 다른 차들도 따라서 온다거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거나 아니면 랜덤하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트래픽을 좀 중시하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더 중요하신 부분이라면 서드 파티 툴의 수모라든지 비스임 등을 연계해서 이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교통량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영상은 헤드라이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린 겁니다 요즘 좀 더 어드밴스한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이런 고급차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헤드라이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헤드라이트를 이런 과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가운데 차량이 앞서 헤드라이트를 비쳤을 때 순간 딤을 한다거나 주변부가 어두워지면 강제로 밝게 해준다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영상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의 거동이 매우 중요한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영상처럼 트레일러가 앞차가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을 때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캡의 움직임, 트레일러의 움직임, 전체적인 차량의 움직임들이 다이브되는 앵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로직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센서의 위치를 정화하셔야 되는 패키지 팀이라든지 센서의 FOV 값이 중요한 그런 센서 개발자들은 이런 정밀한 차량의 거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의 거동도 같이 정밀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비히클 다이나믹 모델은 저희 VT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5MAS 바이시클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아담스 카라고 하는 현재 OEM이라든지 T1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약 250개의 자유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차량 동력학 모델이 연계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영상을 보시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확실히 차량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VTD 내에서 실제로 사람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시뮬레이션 환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차가 지나쳤을 때 다시 여자분이 그 차량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각도라든지 그리고 손짓 그리고 시선처리 등도 VTD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사람을 인지하는 객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션들을 잘 인지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것은 자율주행 인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방법이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셉션 알고리즘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 PBR인 피직스 베이스 센서 아니면 이런 실제로 레이 트레이싱 이런 기능들이 중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고리즘이 중요하신 분들은 심플리파이드 된 센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객체 그리고 많은 차량 그리고 많은 이고카드를 한꺼번에 매시브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저가 처해 있는 문제에 따라서 접해야 되는 아니면 어프로치해야 되는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자율주행에는 많은 센서들이 붙습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요즘 많이 보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광학 카메라로 컨트롤하는 알고리즘을 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유수 OEM에서는 광학 카메라 플러스 레이다나 라이다 센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센서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더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속도도 컴퓨터 파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VTD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얼타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 다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저희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좀 딥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영상은 아이디얼 센서 또는 퍼펙트 센서를 정확하게 객체들을 인지하는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고요 제 우측에 있는 영상은 어드밴스 오브젝트 센서에서 그 객체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밝혀내는지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직스 베이스 카메라입니다 실제 이 영상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위에 PBR 즉 피직스 베이스 렌더링 기법들을 이용하고 재질 정보를 좀 더 입혀서 일반 영상보다 더 리얼한 영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학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인지하거나 퍼셉션하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환경은 현재 차량의 OEM사 중에 G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잔상이더라도 그 위에 재질 정보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노면 아스팔트 노면인에 약간의 빗물이 고여있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액체와 고체 아스팔트 이런 재질들을 다 입혔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가 반사되는 건물의 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리얼한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오토너머스 비이클이 이 환경을 달렸을 때 여기는 실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빗물 위에 위에 있는 잔상은 이 건물이 반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해줄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의 렌더링 모델은 오픈지에를 사용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차량의 모델은 레이트렌싱 기법까지 포함한 차량의 렌더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펜다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의 차량의 펜다 부분이 더 정밀하게 표현된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VTD는 레이트렌싱 기법을 최초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에 인식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이미 7년 전부터 구사된 기술을 자랑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리얼타임 상태에서 빗물이 흐르는 영상을 재현한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부분은 차량의 내부에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신 분들한테는 주요한 이슈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 센서에 관련돼서 로이즈라든지 색조라든지 렌즈의 페일 그리고 UV 패턴이라든지 RCC 값들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각이라든지 어안 렌즈 효과도 표현 가능합니다 다음은 피직스 베이스 라이다 센서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트레이싱 기법이 첨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 부분은 레이가 즉 광선이 한 번 히트돼서 운전자 즉 저 유저한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레이가 두 번 세 번 히트돼서 운전자한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몇 번 히트돼서 운전자나 사용자한테 들어온지를 다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기법과 PBR을 다 포함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 건물과 그 다음에 차도 옆에 버스 정류장에 유리같이 생긴 정류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PBR까지 입혔을 때 몇 번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은 빛이 반사돼서 잔상이 남는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건물이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과 같이 오버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은 실제 레이다 센서가 레이다 프론트 엔더 위에서 마지막 단 비이클 버스 타입까지 나오는 실제 물리적인 부분의 프로시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랫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단은 실제 레이다 센서를 사용하고 뒷단의 로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론을 설명드리는 하나의 슬라이드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오토너머스나 에이다스 쪽에 시험을 하시는 분 아니면 테스트를 하시는 분 아니면 실제로 제품 개발을 하시는 분 또는 제어로직을 연구하시는 분 또는 디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힐스 이런 하드웨어 장비들을 다루시는 분 여러가지 산업군이 있고 여러가지 롤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에 맞춰서 이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VL의 드라이빙 큐브라는 다이나모나 이런 하드웨어 인도로프 부분의 예시를 나타내는 거고요 실제로 아우디에서 진행한 부분의 홍보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AVL의 드라이빙 큐브 위에 실차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앞단에는 레이더 센서의 시뮬레이터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랩실에서 앞쪽에 가상의 환경을 구축을 해서 저희 VTD 소프트웨어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밖에 나가서 PG에서 테스트를 하지 않고 랩에서 PG에서 테스트하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간과 공간의 이점이 있을 거고요 날씨라든지 다른 외부적 환경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 VTD 스케일이라는 제품 즉 AW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그대로 올려서 수백 개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수백만 개를 거대한 레시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100개 200개의 단위가 아니라 천 개 만 개 또는 십만 개 백만 개 단위의 시뮬레이션을 패러럴하게 돌려서 어떤 엣지 케이스를 디텍팅을 하고 그런 엣지 케이스를 수정해서 좀 더 나은 알고리즘을 검증해서 계속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저희 가지고 있는 HPC나 이런 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비즈니스나 실제로 플랫폼들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현재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Integrated into CICD 즉 Continuous Integrate Continuous Develop 하나의 그런 시나리오를 다른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연속적으로 그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과거에는 한번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디버깅을 하고 다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맡은 놀 아니면 본인들이 맡은 로직에 의해서 계속 수정을 하면 그것들이 통합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인테그레이션 되고 연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CICD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단에서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개 1000개당의 패럴럼론도 가능하고 CPU나 GPU 프로세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앞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상환경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단지 데스크탑이나 워크스테이션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통합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 아니면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